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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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빙수입니다. 수산물을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바 따로 베트남은 이런 곳이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대했던 베트남의 희한 수산물 수산물을 파는 곳 수산물입니다. 수산물이 깔끔하게 질비에 있는 곳이거든요. 일단 한번 가볼까요? 미치겠다. 미치겠다. 어떡해. 움직이잖아. 어떡해. 내가 지금 저걸 하러 왔는데 죄송합니다. 저걸 구입할 수 있나요? 그냥... 여기. 여기. 저거 내가 봤을 때 2.5kg에서 3kg 될 것 같거든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3kg. 와 3kg 됩니다. 1kg. 1kg 8만원. 이거 맞지? 1kg 10만원인가 그러면? 아닌가? 너무 비싼데?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런가봐. 8%? 8%? 굿굿? 테이스트 굿? 제가 이쪽으로 와본 게 뭐냐면 다른 시장에서도 살 수 있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수족관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 놓은 게 조금 믿고 먹을만 하잖아요. 가격을 아무리 조금 더 주더라도 와우. 친절하게 이렇게 또 가방에 싸주십니다.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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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오늘 이 바퀴벌레 너머스키에 오늘 집 가서 요리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표정이 굳어가십니다. 너무 울렁울렁. 아, 벌써 딱딱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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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래요, 빙그린들. 여기 있습니다. 오, 정말 완전히 한국이네 지금. 한국이야 그냥? 갖고 왔습니다. 어우 무거워. 아, 설마 이거 한 겹만 싸주신 거 아니겠지? 아, 한 겹 더 싸줬나? 한 겹 더 싸줬나? 아, 한 겹 더 싸줬나? 빙그린들 안녕하세요. 빨리 가는데요. 아니야, 자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무섭습니다. 와우, 시트. 와, 근데 진짜 나 무섭다. 진짜로 진심 무섭다, 나 지금. 빨리 갑자. 베트남 오자마자 처음으로 보여드릴 왜 수산물인지 곤충인지 루브르빵불가인지 모를. 그 수산물은 바로. 바깥쪽은 그냥. 왔다. 꺼낼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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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버,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움직여, 씨. 와우,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승모 겁나 올라왔어, 나 지금. 팍 이러진 않겠지? 막 랍스터나 이런 것처럼. 갑니다. 조식 촬영. 바다 바퀴벌레. 법렘입니다. 더듬이가 내 손 만졌어. 이 친구는 바다 바퀴벌레 열대지역에서 볼 수 있는 버비앤입니다. 안쪽만 보면 너무 징그럽죠? 바깥쪽도 더 징그러우니까 한번 보세요. 팍 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 와, 쉣. 진짜 쉣. 이게 더 징그러워. 나 지금 날개죽지 올라왔어. 너무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 친구가 랍사보다 맛있다고 합니다. 양식도 안 되고 잘 잡히지도 않아. 700m 아래에 있는 수심에 살기 때문에 어부가 쉽게 잡을 수가 없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굉장히 적은 거지. 이 친구는 보통 이제 바다 벼룩, 바다 바퀴벌레, 갯벼룩, 벼룩, 개새끼. 무게가 최대 뭐 한 1.7kg 정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글을 봤는데 아까 보셨죠? 2.9kg 나온 거. 그러니까 최대, 최대치야.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나 지금 친해지려고 최대한. 더 신기한 거. 진짜 미치겠다. 여기. 진짜 위협적이에요. 얘가 눈이 있잖아. 뭔가 감싸져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근데 얘가 진짜 단백질 함유량이 엄청나대. 죄송하지만 설명 다 했습니다. 또 적으면 안 되겠지? 이게 왜 수산물이야? 이게 왜 수산물이냐고. 말해봐. 이 가운데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쌀고기가 있는 쪽인겨. 갈라가지고 내장도 조금 빼고 피도 좀 빼고 팍 튀면 어떡해? 그게. 쪼펴면 어떡해 막. 아 씨. 하지 마 진짜. 지금 상상했어. 이게 어쨌든 갑각류인 것 같아서 입 쪽에 그 컥켜서 컥켜서 깨서 이제 바닥. 근데 피를 뺄려면 여기 거꾸로 이렇게 들어. 자 피를 좀 뺄게요. 와 근데 진짜 피가 많이 나오네. 얘가 커가지고. 한편에 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네. 와 이거 피 바로 굳어버리는 거 봐. 젤리 됐어요. 바로 젤리 됐어요. 바로 푸딩. 헐. 굳어버렸네? 진짜 굳어버렸네 이거? 와 근데 이게 다 살코기면 진짜 좀 이렇게 위약이 있다. 야 근데 이게 안 된다 야. 근데 이거 칼 진짜 잘 드는 건데. 쉣다 포 쉣다 포. 아 이거 크림 뭐야? 대창 기름인데요? 오늘 대창 드시려고 하셨던 분들. 자 미안합니다. 대창 먹으면 살쪄. 와 진짜 정신 나갔다 이거. 뭐야 이거. 와 씨 꼬리를 왜 갑자기 움직여. 진짜. 왜 이렇게 몰아하세요. 잘 썰리네.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있잖아. 다리가 많다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곱. 열네 개. 갑이 진짜 너무 딱딱해가지고 칼로 썰리지가 않거든요. 생김새가 보니까 랍스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거 다리를 한번 잘라서 수유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오 됐다. 우와 살 꽉 차있다잉. 회로 한번 먹어야겠네. 하나 어떻게 먹어. 아니 지금 얘에 대한 그 정보가 없다니까. 만들어 먹어야 돼. 아니 학자들도 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신다 그랬어. 어렵지 않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나 학자로 올려주냐? 오 완전 개살. 오 좋은데? 라면에 넣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이 내장들을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를 빼기 위해서 와우. 오 쉣. 쉣. 한번 씻고 줄게요잉. 아 나 묵장갑 보호 없이는 못 만지는데. 씨브레 씨브레. 씨브레. 삶은 거를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버비언토하. 아니 근데 얘는 신기한 게. 왜 빨간색으로 안 변해? 다리는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생각보다 살이 많은데 이거? 찐이다 이거. 진짜 기어다니는 거 이거. 뚫었어. 너 혹시나 체하면 이걸로 내가 따줄게. 엄지 쪽 콕 찍으면 되거든. 내가 따줄게 너 이따 체하면. 이따 한번만 체해. 얘 진짜 피가 많은 애네 이거. 이게 콜라겐 아니고 진짜 피인 것 같거든요. 우와 이거 내장 진짜 미쳤다. 한 5분 정도만 더 삶아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앗. 한 번 마줄게요. 한 30% 정도 삶아줬습니다. 살코기가 사실상 엄청 많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기만 지금 붙어있어. 이건 살코기가 아니라 붕붕 뜨기 위한 어떤 지방질 같은 게 아닐까. 이거 삶은 것 맛만 한번 봐볼게요. 이거 진짜 결이 완전 개살결이에요. 냄새는 일단은 깔끔합니다. 생물에서는 완전 미친 냄새가 났었는데 바다 비록 삶은 거. 우와 진짜 맛있다. 랍스타보다 맛있어요. 그 정도라고? 무슨 간장이야? 신수간. 오 결봐. 완전 개살결이죠. 야 너 무봐봐. 설탕이야? 너무 달아. 토마토를 먹으면 약간 스테비아 토마토 같은 느낌이랄까? 진짜 담백해요. 야 이거. 껍데기 좀 뜯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개과자 같기도 하고. 오 맛이 개과자 같기도 하고. 아 그러네. 오. 찍어가지고. 이만한 거 인정. 진짜 맛있어. 내장도 한번 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좀 겁난다. 근데 원래 심해있는 그런 생물들이 내장 쪽이 참 맛있어요. 아귀 같은 거? 아 되게 크리미한 간 먹는 듯한 느낌? 내장은 매력 별로 없어요. 이 친구의 맛이 궁금하시다면 개까지를 한번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빼가지고 한번 양을 봐야 될 것 같아. 이 공간 하나하나 다 살코기가 있네. 찢어버리면 안 돼 이거? 야 너 맨손으로 잘 만진다? 아 그러네. 우와 이거 살코기 무서워 이거. 버섯이야? 소세지네. 야 나 지금 얼굴 쪽까지 갔다 미쳤다. 내가 지금 얼굴을. 어떻게 말해 얼굴 만지고. 우와. 볼살 있나 볼살? 야 이걸 이렇게 갈라버렸네 내가 이거를. 오! 볼살 있다. 야 눈살 눈살. 와. 자 이렇게 싹 다 살코기 발라냈습니다. 양은 요정도. 굿. done. 예 수분 너무 많았어가지고 살짝 말렸거든요. 살코기 다 해체하고 지금 다 씹어졌습니다. 버갈 만든 거.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을까? 살코기가 짜지 않고 담백해가지고 이 버갈 올렸을 때 진짜 맛있을 거야. 박시기 한번 꼽으도록 하겠습니다. 박시기 꼴게요. 1,15분 봐줄게요. 요거는 어떻게 보니까 고민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죠. 버빈 라면. 또 육수가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야 나이스. 역시 한국인 어쩔 수 없어. 자 라면 좀 끓여보겠습니다. 제대로 환상이다. 자 이렇게. 앤드 라면. 맛있겠습니다. 야. 비주얼 기가 막히지? 바퀴벌레 세트. 안성. 아이 배고팠어요. 아 진짜 배고팠어요. 진짜 볶음밥까지. 아 볶음밥이요. 자 일단 라면부터 좀 일단은 이게 불기 전에. 야 이렇게. 자 예받아요. 미쳐버렸다. 야 연애. 왜 왜 왜 왜 왜 왜. 아 놀래라. 비어사이공. 비어사이공. 빙고님들이랑 시. 야 연애. 어이. 야 굽다. 극걱이다. 와 너무 맛있다 이거. 대게. 홍게 이런 것처럼. 엄청 막 짭짤하고 바다 내음이 가득 담긴 게맛이 아니여가지고. 라면에 육수를 어떤 변화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는데. 맛있네 근데 이거다. 바게트에다가 이 쌀고기 올려가지고. 이마에 올려와. 이마에. 야 연애. 아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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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완전 맥주안주다. 으음. 볶음밥 이거 천안주도 상하거든요 마트에서. 이렇게. 요런식. 아아. 쌤. 베트남이 쌈을 많이 먹더라고. 이렇게. 쌤. 근데 인자. 아 이거 소스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아아. 내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우. 아아. 자 빙구림들도요. 보셔가지고 한 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글쎄요. 아 아니에요? 아니 나처럼 이렇게 경험을 중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많거든. 저는 근데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직접 잡아서 드시거나. 아 이걸 700m 밑으로 들어가셔서. 프리다이빙으로. 프리다이빙으로. 아무튼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처음에 겁먹은 거 직업만입죠? 난 사람은 이거를 해보지 않는 이상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놈인지 나쁜 놈인지 재밌는 놈인지 재미없다. 아 그래도 소원 성취했습니다. 저 베트남 와서 이거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나 내일 또 간다 거기. 나 거기 단골 될 거야. 이거 한국 가져갈 수 있나? 바싹 말려가지고. 걸릴 것 같아. 걸리면 뭐라고 설명할 거야? 아 그냥 캐리어에 바퀴발레가 붙어가지고. 몰랐다고. 오히려 더 패닉 하는 거야. 헛 더 폭! 야 이걸로 바로 그냥 라면 이렇게 건져가지고 먹는 거야. 바로 면치기. 그곳에 왔습니다. 어제 상당히 김 좀 봤거든요. 베트남 단골집 생겼습니다. 오자마자 그 아시더라고 알아보시더라고. 큰 손이 돼가지고. 아 진짜 큰 손 됐어요 우리? 자 오늘은 뭘 보러 왔냐면요. 오늘 제가 사실상 아 배남에 온 이유 진짜 찐 이유입니다. 바로 보시죠. 우와 미친놈인가 봐 이거. 우와. 식용달팽이거든요. 이거 안 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대왕 사이즈로 살자. 저 맨 뒤에꺼. 엠마이? 어. 이즈원 빅. 빅.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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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와. 우와. 2.5킬로 오케. 이거 꺼내니까 덥고 씨. 저저저 눈 튀어나와 눈 튀어나와 눈. 170만 동입니다. 한 11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씨. 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케 따보시죠. 렛츠고. 탁거 탁시. 홍기. 와우. 제가 진짜로 베트남 와서 이것을 너무너무. 아우. 아우. 오우. 오우. 진짜 여기 수산물은 적응 안된다. 오늘의 투데이스 수산물은 바로 황금달팽이입니다. 디스 이소 우키야크. 더 잉글리쉬 네임 이즈 멜로멜로. 키로에 63만 8천 동이거든요. 2.7키로 해가지고 170만 동 정도 주고 샀습니다. 한 십만 원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와 진짜 생긴 거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 이 친구가 노란빛을 띄다 보니까 황금달팽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거든요. 이걸 십만 원에 샀어 오늘. 미친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건 100만 원에도 사야 되는 거예요. 어 그렇긴 하지. 네. 오오오 이 안에 물이 많다잉. 물이 지금 뚫뚫뚫뚫뚫 소리가 났거든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아까 그 거기 꺼내주시는 분이 이렇게 한번 물 빼주시면 차 좋았을 텐데 이대로 그냥 들고 가시더라고. 아 진짜 식용 바다달팽이입니다. 바다달팽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소라죠. 징그럽게 생긴 소라입니다. 해초 근처에 진흙바닥 같은 데서 주어진다 그러거든요. 뒤쪽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와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은 진짜 달팽이인지는 모르긴 하겠다. 오 씨 뭐야 노란돌 있네 그냥 이러면서 지나가고 오 노란돌. 오 노란돌. 오 노란돌. 알고 보니 170만 원짜리. 위협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오 예아. 몸을 아주 숨깁니다요. 이걸 갖다가 해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얄깨얄깨 쳐가지고 맛있게 먹어보고 잘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아악!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붕 떴죠 지금 미치겠습니다. 안쪽까지 완전 집을 하거든요. 이게 엄청 강해 보이지만 껍질이 조금 깨지기 쉽대요. 이걸 한번 깨줘야 돼요. 엄청나게 숨으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깨줘야 됩니다. 야 수율 너무 좋은데? 어우 상당히 좋네요. 계속 다 금 가는 거죠. 너 왜 거기 있냐? 진짜 너 별로다 이거. 여기 왜 이렇게 숨어겠어요? 날아올까 봐서 무서워서. 그럼 제가 제일 위험해요! 무슨 위험해요! 칼 날아가면 이렇게 뒤로 날아가지. 여기다! 향 꺼내지는데 이거? 이거 살코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이거 싹 한 번 정리하고 나서 이것만 깔끔하게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저 가방. 어? 잠깐만. 와 씨, 명품. 이런 디자인 가방 만들면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잘 뜯어지네, 또. 오오오오. 자, 이렇게 내장은 지금 뜯어냈습니다. 소금 얼음물로 좀 갈기하겠습니다. 얼음 더 강. 솔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진액 같은 거를 우리가 먹게 될 경우에는 그 배알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해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았어. 씻고 갖고 왔습니다. 여기 아직도 진액이 미쳤어, 이거. 이거 얼른 분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살이 너무 많아요. 이야. 살코기 결봐. 키조개 관자결. 이거. 허어. 버터. 버터 원기욕 만들어 먹겠습니다. 소스 이미 한 번 해야기 때문에 살짝 가려고. 발 부분이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부분은 진짜 완벽하게 씻히지 않는 이상 조금 불안해서 확실하게 제거를 조금 해줄게요. 오우. 발 완전히 깎아버렸고요. 얇게 썰어야 돼. 이런 애들은 두껍게 썰어 먹잖아요. 그러면 이빨 나가요. 오오오. 약간 전복 같기도 하고. 송이버섯. 오, 버섯. 여기 사시미. 짠. 자,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남은 거 있죠. 버터 구워야 되기 때문에 그 용으로 한 번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와, 근데 진짜. 피하다. 이런 식이 해가지고 그냥 입으로 와아악. 안 돼? 야. 이빨 흔들리는 거 같아. 해. 아, 옥기약. 해. 아까 그 크다란 거 물었을 때 안 씹혔거든요. 저 이빨 여기 지금 살짝 이게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오, 살짝 휘었네. 그치? 진짜로? 응. 방금? 응. 방금 진짜 휘었다고? 응. 진짜 휘었는데? 진짜 휘었다니까? 오, 진짜 휘었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 진짜. 아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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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지금 여기 통증이 있는데? 근데 다른 이빨도 지금 휘어있어. 하하하하하하 자, 이게 일단 한 번 사시미로 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황금 달팽이. 황금 달팽이. 황금 달팽이.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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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로. 물어 봐. 하하하하 둘, 셋. 하하하하 아니 이거 사시미로 어떻게 팔아? 이거 영상에서 사시미로 팔았어요, 이거를. 뺄짝도 잘 안 나와. 뺄짝도 잘 안 나와. 하하하하 반동 OK. 전신으로 가. 전신으로. 하하하하 야, 진짜네? 하하하하 야, 진짜네 이거? 하하하하하 얘는 회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이빨 나가요, 진심으로. 좀 짠 전복 회 맛이고요. 와, 너무 안 씹히고요. 아, 이건 질긴 수준 아니라 그냥 딱딱 수준이야. 하하하하 계속 씹을 수가 없어, 그냥. 씹을 수 있는 느낌이에요. 씹을 수 있는 느낌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식으로 해줘야 이게 가능하다. 바로 한 번 익혀볼게요. 일단 익혀봐. 어떻게 되냐, 한 번 보자. 아, 나 진짜 익어. 자, 일단 한 번 꺼내보겠습니다. 변함은 없거든요. 그냥 살색깔이 조금 갈색이 된 정도? 하하하하 이제 좀 씹히는데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 이거보다 더 얇게 썰어야 될 것 같아. 이 느낌, 이 느낌. 음. 음. 먹혀? 씹혀.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달달하다. 맛있는 전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썰리는 소리 들려? 완전 무. 하하 이렇게 해서. 음! 맛있다. 아까 말했던 칼집. 요쪽. 그리고 요쪽. 음! 맛있네 얘.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근데 힘든데요? 야, 이렇게 칼집 레몬이어야 된다고? 야, 시그우야 너. 요 정도로 칼집에 놓은 다음에 빠따구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따. 어제 남은 거. 뒤지게 팬, 저 소라. 뒤지게 팬 거. 나 그래서 지금 전환근도 좀 올라왔고 승모도 좀 올라왔어. 혹시 알아? 기름에 아예 절이듯이 볶으면 좀 더 괜찮을지? 기가 막힌 거 좀 샀어. 베이비콘. 팝 론. 어우, 근데 맛있겠다. 짜잔. 두들겨 페버린 황금 달팽이 버터구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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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삼 맥주거든요. 비엔남 맥주인데 탄산감 있는 약간 카스 같은 맥주? 버터구이는 맥주가 빠질 수 없죠. 야연해. 바게트 조금 나쁜 짓 좀 해봤고요. 아보카도 샐러드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진짜 뒤지게 팠거든요. 제가 칼집 미친듯이 넣어가지고. 바로 해. 고기 됐다. 이게 고기가 돼버리네. 바게트, 프로떼기, 아보카도. 라이티스. 와우, 이게 이제 브런치죠. 아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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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쌤. 너무 맛있네. 맛있지?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요. 조리는 해서 먹어야 되는 겨. 자, 핑크램들. 아무리 중간에 복귀야. 이라는 달팽이를 사서 묵어봤는데 말이죠. 혹시나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이 달팽이를 발견하신다면 익혀서 드시고 그 해주는 대로 드십시오. 버터에 구우니까 진짜 맛있다.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10만 원에 해결했어, 나. 아무튼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하나 끓인다고? 아니, 한껏 서양식 즐기는가 싶더니 지금 갑자기 라면 끓이신답니다. 아, 왜 죽어? 안 맞아, 몸에. 쥐아아, 쥐아아. 쥐아아. 양식 먹다가 라면으로 돌진. 근데 여기 체질에 안 맞아요. 체질에 안 맞아. 나도. 나도 안 맞아. 또 롯데마트 또 롯데마트 또 롯데마트 이번에는 롯데마트를 왜 왔냐면요. 제가 한국에서 막 양식장도 알아보고 미친듯이 찾아다니던 그것이 참나. 시내권에 있는 롯데마트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놀랍고 놀랍고 놀랍습니다. 자, 그것을 오, 철갑상어 오, 철갑상어 예쁘게 안 무섭게 까땀이라고 그러고요. 43만 9천 동 키로당 2만 5천 원. 너네. 2키로 돼 보이거든요. 이놈의 자식을 물봉을 쇠 쌓던지 아니면 집을 어쨌든 데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볼거예요. 오만 동 medios 오만 왈 wię 한국 에서 rob 오 0 46만 동 정도 되거든요. 오, 가벼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자아 밤에만 먹을 수 있는 만찬 시간 아 절갑상어 해 어때? 비엔남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고 고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비엔남 물고기는 바로 피 다 터졌다 이 시킨 뭐 시킨 이거 값 이거 있잖아 팔 싹 스치면 진짜 귀 겁나 날 것 같아 아이 구이? 고맙습니다 아 잠깐 입어봐 잠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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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절갑상어입니다 오우 놀래라 롯데마트에서 키로당 25,000원 86만동 진짜 미쳤습니다 가성비 절갑상어 진짜 내가 구하려고 나 진짜 겁나게 겁나게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못 구했습니다 근데 얘가 아주 사람들한테 흔하게 접근될 만한 그런 마트에서 팔 줄 알았겠어? 도망가지 마세요 오우 오우 나 이게 떨어져가지고 나 이게 팍 칠까봐 나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철갑상어 하면은 이제 왜 철갑인지 아시죠? 위에가 다 갑이야 이게 일단은 이 친구 보내드리고 올게요 밑에를 찍어야 돼 지금 저 입가로가 깜짝이야 씨 어휴 어휴 지금 제가 기절을 시켰거든요 피를 한번 빼줘야 돼요 아가미를 찔러서 피를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아아아우 철갑상어 이름 그 자체로 갑이에요 진짜 겁나 딱딱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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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상하겠어 몸통뿐만이 아니라 머가리까지도 갑가봄이라 이 철갑상어가 기가 막힌 게 말이죠 해로 먹을 수 있고 이 속에 있는 그 등골까지 싹 딱 뽑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상어라 하면 다 이제 바다에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갑까지 있으니까는 최상의 건이라 생각하잖아요 바닷고기가 아닙니다 민물고기입니다 민물에 아웅 민물고기들이 보통 이제 갖고 있는 수염 매기처럼 생겼어 겁나 딱딱한 매기 매기 딱딱한 매기 지리산 쪽에 양식장이 있는데 진짜 이따만한 애들이 있어요 캐비어 있는 애들 얘보다 캐비어 있지 않을까 손질할 때 여기를 해가지고 머가리를 치내잖아요 얘는 머가리를 치낼 수가 없어요 이거 바로 칼 상해버려요 이거 내가 손질하는 걸 봤는데 이 갑을 먼저 딱딱딱딱 칼로 먼저 다 떼 아니 배 옆에 여기도 갑이 있네 여기도 우와 진짜 단단해요 이거요 열려 열렸다 열렸다 어머 깜짝이야 깜짝이야 쓰레기 터쳐버렸네 이거 배를 한번 갈라주고요 아이 없나인 캐비어 없나인 철갑상어 캐비어를 진짜 최고로 친다는데 철갑상어의 내부 상황 기름덩어리고요 여기 이제 간 철갑상어도 있잖아요 이 갑 빼고는 못 먹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생겼습니다 우와 이거 불에 우와 이거 진짜 모짜렐라 치신데 이거 내장을 떼 버리고요 내장이 그렇게 징그럽게 생기진 않았다 얘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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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빡세다 여기 헬트 여기 헐트가 작살났네 헐트 오면 작살난 철갑상어 아 아 아 멀쩡한 거 보여줄라 했는데 자 이게 내장을 빼줬으니까요 씻고 오겠습니다 오이 갑을 조금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르르륵 쫙 이렇게 뗄 건데요 생각보다 딱딱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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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잘한다 이쪽도 오 다깝습니다 진짜 한번 잘라버려 일단은 철갑상어 백예리 제가 신기한 거 좀 보여드릴게요 철갑상어는 이 척수 쪽에 있는 등꼴을 뽑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별맛이래요 아 별맛 아 점막과 별미가 합쳐가지고 꼬리 쪽에 뼈만 남겨놓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썰어보는 거야 이렇게 아 잘렸다 이거 등꼴 이거 등꼴 뽑아 먹어야 되는데 저 잘렸어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잘라버렸어 아 또 잘랐어 아 이거 하다가 여기까지 가면 웃기겠다 시원하게 등꼴 뽑아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부모님 등꼴 뽑지 말고 또 끊어졌어 이씨 나는 부모님 등꼴 못 뽑아 먹는 사람이라 이거 보여? 이거 보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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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헐 미친 어 아 어 어 으 으 우와! 이상해. 이상해. 아! 등골은 이렇게 뽑아먹는 겁니다. 등골은 아직 끝까지 뽑았어요, 제가. 철갑상어 길이 이만하지. 근데 뽑은 등골은 이 정도. 대출까지 이제 해가지고 뽑아먹은 수준. 곤약이 나와. 이렇게. 곤약 젤리. 그냥 그대로 심어? 응, 이렇게. 얼음을 씻어가지고 먹을 거고요. 야, 재밌다. 한 마리만 더 사갖고. 너무 재밌다, 지금. 빼먹은 자리가 그대로인지 구멍이 나있습니다. 어, 보인다. 와 진짜 보인다. 나 보여요? 나 보여요? 보인다. 좀 약간 누런빛 나는 흰색 살코기고요. 이제 밑지느러미 밑으로 좀 내리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얘가 척추뼈가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 얘는 장어처럼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장어처럼. 코스터드. 슈크림 봉가빵. 와 이게 그 등골 들어있었던 부분 아냐 이거.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되거든요 뼈를. 야 이게 진짜 장어뼈 제거하는 것처럼 생겼는데 철갑상어가 스테미나가 있느니 그 스테미나가 장어에 15배. 장어에 15배. 소름 돋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요잼이다. 장어뼈. 아 장어 아니잖아. 상어뼈. 선 하나만 그러면 장어된 나이. 뱃살 쪽 한번 싹 한번 밀어볼게요. 이게 민물고기라서 혹시나 디스토피아에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디스토피아. 디스토마. 디스토마. 디스토마에. 디스토피아긴 하지. 양식이나 일곱 수에 사는 물고기는 간 디스토마에 걸릴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가운데 요거. 요쪽 싹. 껍질 제거 좀 해줄게요. 어머어머어머어머. 야 당황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요렇게. 결국은 요렇게 돌아온다. 결국은. 자 이렇게. 자 이거 봤습니다. 디스토피아입니다. 완전. 얼음 소금물로다가 한번 싹 시쳐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얼음물에 시쳐갖고 왔습니다. 이게 진짜 달콤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질감이 광어 같은데? 네? 오사비까지. 철갑 쌍합해. 완성. 오사비 올리고. 야 흑미초밥. 야 흑미초밥. 철상회 철상초가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천회. 에이 딱. 저 하이벌을 좀 만들어주세요 저걸로요. 하이 하이 하이. 오오오 기가 막히다. 야 설탕. 어 설탕. 이거 하이벌. 퓨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퓨레요. 점해주는 거예요. 용과 하이벌을 좀 만들어드릴까. 야아. 오시바스 준비하고. 오시바스. 자 얼음을 준비합니다. 한 잔 분량. 어 한 잔 오케이. 이거 탄산수거든요. 재반씨 넣고. 오오오. 야 사장님 좋은 적이시네. 진짜 뚜껑까지. 기가 막히네. 하하. 감사합니다. 사장님. 야 이거 비싸보이는데요. 아 미쳤다 이거. 음. 최갑상화 페 한번 먹어봐야 되요. 어떻겠습니까? 신수 간장에 찍어서. 자 우리 이날씨다. 최갑상화 페. 팔로우 유. 야 흑내가 난다. 못 먹을 정도 나는 거 아니거든요. 살코기가 되게 물먹은 느낌이에요. 맛이 없다는 소리네요? 네. 회로 먹기는 한다고 하는데 저거 지방이야? 노란색은? 지방인 것 같아요. 좀 고소한 맛도 있어요 확실히. 아 근데 이게 별로 삼키고 싶진 않은 느낌이다. 아 아쉽네요. 아 철갑상어라서 기대했는데. 그럼 초밥은 한 번 먹을게요. 초가 되어 있는 밥이랑 같이 먹으면 또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너무 없었어. 만능 소스예요 이거. 뭘 찍어 먹어도 맛있어. 바로 해. 물 먹은 초밥. 뭘 줘. 흥내가 좀 아쉽다 식감이랑. 흥내가 확 나버리네 이거. 옛날에 진짜 먹자마자 바로 뱉었던 잉어 이런 것보다는 나아요. 여기에 소름 한 번 아주 확 떠났어 지금. 좀 써. 근데 되게 고소한 느낌이 나지 않아? 이거 그냥 살 먹었는데 광어 지느러미 먹는 것 같아. 어떻게 먹었나 봤더니만은 이따만한 웍 이런 거에다가 대놓고 튀겨버리더라고. 음 그럼 맛있겠다. 매운탕 같은 거는 민물고기가 기음이 키거든요. 폐랑 초밥으로는 먹어봤는데 이 날것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야 이거 먹어줘야 되거든요. 와 겁나 단단하네 이것도. 내 맛에 이거 수액 좀 꽂아야 되었다가. 링길 맞는 거 마냥. 응 웃어. 맛이 없어? 응. 맛이 무열주요. 무열요? 왜 먹는 거야 이거? 건강해진다고 하면 먹을 맛. 짠물 같아요. 짠 젤리. 음 딱 개불이다. 그 열받는 맛의 곤약 젤리들은 조금 질긴 개불. 진짜 곤약 젤리. 사실 철갑상어는 그 이름만 좀 대단할 뿐 완전히 시바쓰리갈루. 별로예요 솔직히 말해서. 돈 주고 회를 사 먹는다 하면 굉장히 그 실망할. 다행인 건 오늘 이게 좀 5만원이었다. 매운탕만 잘 그려도 5만원 값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골수. 이거 생각보다 질기고요. 기분 좋게 먹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초장 찍어 먹으면 초장 맛으로 먹을 수는 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상당히 시원하다 이거 목걸이. 매운탕 끓이러 갈게요. 네. 철갑상어 터. 철상 터. 베트남에서 매운탕 양념을 구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멸치 액젓 같거든요. 국간장. 고춧가루. 액젓. 굿. 나 오늘 이것도 준비했다. 동숭아쇼. 동숭아쇼? 어. 동숭아쇼. 하이 라이 미. 아 근데 이거 요즘 사람들 잘 몰라. 이야 당근같이 생겼다 이거. 동숭아쇼. 이렇게. 동숭아쇼. 우. 잘한다. 고춧가루. 주. 수추도 하. 스카토. 동숭아쇼. 하아.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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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국물부터 뭐. 매운탕은 민물 매운탕이야. 야, 이거 익힌 거 한번 먹을게요. 야, 샤워, 고기. 롯데, 동송 하사. 괜찮지? 응. 일단 이렇게 먹을 수 있어. 흑내, 흑내. 흑내 있어. 있는데 매운탕은 괜찮아요. 야, 이거 괜찮다. 동송 하사, 스깟. 동송 하사 너 처음이야. 네сь. 맛있는데? 우도 한번 갈겨야 되거든요. 오, 달달해. 민물 깨기는 매운탕으로 먹어야 돼. 자,êt Alde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먹는 거야? 왜 얘네맛ин 먹는 거야. 아 시바쓰 자 암튼 이렇게 오늘 최갑상어 해부터 시작해서 초과해서 매운탕에다가 쌀국수까지 한번 조져봤습니다. 아 최갑상어 사실 좀 기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민물고기라는 거 이게 드는 순간 많이 나겠어 설마 응내가 많이 나겠어. 응내 상당히 낫다는 점. 제 입장에서 회로는 초과 별로였어요. 아니 많이 별로였어요. 결론 최갑상어는 캐비어로 먹어야 된다. 캐비어 없는 최갑상어 이빠이 서운하다. 동송하소. 아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시각 12시 40분. 이 밤에 어디를 왔느냐. 비엔남의 가장 큰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호치밀이 있는 곳이고요. 죄송합니다. 완전 외곽에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호치밀에서 진짜 제일 큰 시장이에요. 도매시장은 좀 싸겠죠. 우리 그 레스토랑 가서 디지기 비싸게 샀는데 야 근데 있잖아 12시 40분인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시장이 엄청 컸어요. 새우 작업장이 가장 많았고요. 개구리도 팔더라고요. 물고기는 한국이랑 비슷했습니다. 오 맛있는 빵도 파네 이거. 오 와 나 여기 베트남에 어떻게 하냐 이거. 여기 한 달 살기 해도 돼요. 우와 뭐야. 저쪽이야 저쪽이야. 아 저쪽이야. 골골골골골골골골. 추구개입니다. 추구개. 우와 잠깐만 법인급이에요. 가오리랑 바퀴벌레랑 합쳐놓은 거예요. 저거에 가서 추구개장? 추구개장 맛있겠다. 야 12시 40분에 지금 도파민 미쳤습니다 지금. 사실상 전반적으로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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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컨테이너 두 개 정도를 다 둘러봤는데 물고기는 거의 다 비슷하긴 해요. 신기한 것들은 추구개? 또 뭐였냐. 자 제가 지금 기억을 보내요. 정신 사나와가지고. 추구개. 개구리. 개구리. 리어카. 카센터. 타이어. 어물전. 전기세. 달팽이 좋았고요. 추구개 좋았고요. 개구리 상당히 충격적이었고요. 충격적이고요. 결정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추구개입니다. 까만. 아하하하하. 도착. 아 죽었다. 아하하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요. 지금 새벽 3시. 매일을 해야 돼가지고. 이 밤에는 소리질 수가 없으니까. 매일 해야 돼가지고. 적당히 보여드리고 냉동 유튜브 하려고 그러거든요. 고래에에에에에에에이 이거야. 아하하하하 아 진짜 딱 투구 갑옷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머리에 쓰는 투구 우와 얘 얘 얘 세우는거 봐x2 발만 보면 더 귀엽다 어우 돼 받아 귀엽지 않아? 전반적 생긴 건 벌레같이 보여도 발이 진짜 그냥 개예요 개 손손가락질을 하자 안녕 안녕 일단은요 저 지금 별로 죽었었거든요 내일 일어날게요 냉동실 집어두고요 찌르면 얼마나 출가 진짜 이거 봐x2 진짜 이거 못돼 쳐먹어가지고 어 이거 봐x3 근데 이거 미쳐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주께요 냉동실에 넣어줄 Heart 다음 날입니다 굉장히 피로해 보이세요? 네 시켜다시 승기가 초코박 하드 초코박지 너무 귀여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처음으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이게 거즈엔 뭐라 불리냐면 살아있는 화석이다. 이 형전 전에 생겼던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딱 삼엽충같이 생겼고요. 만약에 돌에 이렇게 붙어있었어. 지나가다가 오우씨 쓰이브래 야 이거 하석 아니야? 삼엽충 아니야? 이래가면서 이름이 투구계지 않습니까? 개가 붙었으니까 갑각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자 이 혈액 성분이 갑각류가 아니라 거미랑 일치하대. 사실상 거미라고 봐야죠. 갑자기 거미라고 하니까 겁나 징그럽네. 내가 거미는 또 진짜 극히 먹었거든요. 얘네는요. 촉각이 없대요. 촉각이 없을 것 같이 생겼어요. 이거 가운데 보여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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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으악 으악 저긴 진짜 거미예요. 아 이건 조금 열받아요. 오늘 화석 먹방 좀 해보려니까요. 손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 손질바루기 손질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살코기가 어디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이거 먹을 거잖아. 근데 살코기가 어디 있을 것 같아?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 잎사귀를 좀 잘라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야 있네요 확실히. 근데 제가 이거 듣기로는 알을 먹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더 뜯어봐야 돼. 오. 근데 이거 손질하면서 좀 무서운 게 얘 얼려서 보내드렸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움직일 것 같아. 2억 년을 살았으니까 추위에도 강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 일단 잎사귀 다 뗐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거 지금 피거든요. 엄청 파랗죠? 투구계의 피가 백신을 개발하는 데 활용된다고 합니다. 왜? 어떤 세균이 침입을 했을 때 면역 반응 항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완전 퓨어. 이 투구계를 완전 많이 잡아 싸들여가지고 피를 쫙 뽑아 세균을 쫙 주입을 시켜보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얼마나 고마운 친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체수가 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피 1.5리터에 2,700만 원에 팔린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얘네는 양식이 안 돼. 앞으로도 더 그 병규들이나 이런 거는 많이 생겨날 텐데 양식 성공하면 백신 개발에 더 유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양식 한번 해봐? 양식? 어 투구계 양식. 투구계 양식? 어. 베트남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투구계를 잡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양식을 계속 연구를 하는 거야. 땅을 그러면 2,000평 사야 되지 않을까? 2,000평? 어. 지금 얼마 있는데? 2,000원. 일단 싸고 손으로 먹으러 가자. 그럴까? 가자. 피가 엄청 푸릇푸릇합니다. 해모글로빈이 없고 해모시아닌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무서운 다리를 좀 까야 됩니다. 아우. 이거 좀 괜찮을까? 아우. 어머. 뭐야? 뭐야 이거? 우와. 이거 미치겠네? 야 여기 알이 있네 이거. 우와. 우와 알이 몇 마리 있는 거야 이거? 이걸로 먹는 거래. 잠깐만. 한 마리 잘 키우면 땅 사 바로? 야 2,000평으로 주자. 2,000평? 어. 지금 얼마 있는데? 지금 2,000원. 식당만 그냥 먹으러 왔어 지금? 그럴까? 응. 가자. 가자. 여기가 딱딱해가지고 안 열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실 보이세요 실? 완전 이거 나또예요. 야 이거 이대로 나또. 왼쪽도 있겠지? 쨔아아악. 우와 설마 이 안쪽까지. 우와. 아니 그냥 다 알이야. 까서 올려볼게요 이거. 응? 응? 아 이거는 약간 머리 주머니. 뭐 먹고 나서. 머리 주머니. 뭐 드셨는지 볼 수 있나? 뭐 드셨는지? 어 자 아이고 연탄 드셨는데? 아 좀 그렇지. 아니 왜. 아니 아니 색깔이. 장어 이런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스테미나의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억 년 동안 대를 유지한 그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오오. 우와. 오우 샛. 알 식감이 꽤나 있을 것 같은데? 날치알보다 톡톡 튀는 것 같아요. 투구개는 이 알을 먹는 건데요. 계획이 틀어졌어 정말. 사실은 이거 투구개로 개국지에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자. 김치를 샀거든요. 개국지에 하려고. 투구개의 알르겜츠리소로. 알 조카 한번 익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맛인지 좀 알고서 리조로를 만드는 거 해야 되니까요. 튀김으로 살짝 하고. 오 뭐야 이거 알전. 우와. 미성 같다. 오 근데 알. 아우 알코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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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생긴 거 상당히 맛있게 생겼네 이거. 아 냄새가 별로 좋지 않은데? 퓨어한 순수 알전. 빨리빨리. 맛있대. 겁나 커서. 고기 식감이에요. 날치알이나 이런 것처럼 똑똑 터지는 식감이 아니고. 고등어구이 그 검정 부분 있죠. 야 한번 더 그래. 맛 없어? 세차용품 맛이 나는데? 살짝 이상한 향이 치고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인테리어 할 때 들어가는 재료 막 이런 느낌인데. 나 진짜 왜 그래. 새우구이를 먹었는데. 모래주머니를 잘못 씹었어. 그런 씁쓸이한 맛. 근데 이게 살짝 그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향이. 아 지금 인테리어 지금 여기 다 들어갔어요. 아 나 알아보었어. 도자기 만들 때 흙덩이. 그 맛. 민물고기 흙 맛이 아니라 그냥 흙. 진짜 공부리 칠 때 그거 아니에요. 공부리 아니에요. 도자기 맛이 좀 나요. 도자켓. 아 도자켓? 아 나 그건 안 하네. 장어보다 그 사상도 못 할 정도로 피타민을 갖고 있다 하잖아요. 그 맛이. 이런 향은 조금 죽여버리고 식감만 좀 살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요일을 좀 해볼게요. 죽이는 거 다 꺼내야 돼. 와 얘는 색깔이 좀 다른데? 우와. 살짝 씻어내야 될 것 같거든요. 도자켓 맛이 좀 있어가지고. 뭐야 이거. 흙이 맞았네 그냥. 그렇지. 아 물을 너무 많이 쓰시네 이거. 원래 리조더는요 버터 맛으로 먹는 거예요. 양파 더하. 두고기 알러. 잠 안 자 되겠다 오늘.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유. 나이스. 소트 리틀 비트. 소가 리틀 비트. 파가키만 만들어줘. 더하. 알의 흙 맛을 좀 죽일 수 있거든요. 쫙 밥을 엄청나게 불려줄 겁니다. 밥보다 알이 더 많다? 동근히 좀 끓여줄게요.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런 느낌. 렛츠고. 이야 이거는 쉽지 않다 진짜 냄새가. 아까 어떻게 먹었지? 리조더를 먹기 최대한. 네모입니다. 30도입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보드카인데 말이죠. 약간 그 누룽지 사탕 맛? 우수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오 누룽지 사탕 맛네. 베트남의 술 건배는 욕이라고 합니다. 욕. 오우 예아. 욕. 와 누룽지 사탕 물고 하유 같은 거 마시는 느낌이야. 이야 너무 맛있다. 더 죽여 향 더 죽여. 와 나 진짜 괜찮겠지 이거? 싹 한번 쓰까 볼게요. 이야 잠깐만. 이야 저 삐용삐용 소리 조금. 바로 나 싣고 가려고. 축구계 알리조또. 반 병 정도는 먹고 시작해야 될까 혹시? 바로요. 과학기 말하자면 진흙에다가 우유 붓고 치즈 넣어가지고 그대로 떠먹는 느낌. 이야 맛있겠네. 구워 먹는 게 그나마 났어. 고소함이 조금 더 배가 돼가지고 그나마 났거든요. 와 진짜 진흙입니다. 이거 먹는 거 맞죠? 베트남, 태국 이런 데서 계란 풀고 치즈 풀고 해가지고 구워 먹는 영상을 제가 봤단 말이죠? 동일한 맛이 날 거예요. 이야 맛있게 바게트에 찍어가지고 한번. 바게트? 다르겠지? 명란 바게트 마냥. 완전히 다르지. 고수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도전. 아암. 으잉. 흐잉. 이야 고수가 날 살렸어. 혹시 향이 센 건 향이 개 센 거를 잡아야 돼. 오 다시 올라올라 그래. 고수 좀 줘. 나 죽기 직전이야. 나 고수 좀 줘. 아 고수 좀 줘. 아 살았다. 자 빙구림들 중에 혹시 고수 못 드시는 분들 있으면 쪼국의 알부터 좀 드십시오. 한 번만 드셔보세요. 근데 이게 이게 이렇게. 고수 냄새가 너무 나네요. 죄송합니다. 일반 쓰레기. 이 맛을 알고 싶으시면 도자기 만드는 공예집으로 가십시오. 도자기 공예를 하시다가 꽝! 그럼 딱 이거예요. 내일 화장실 갔을 때도 흥내 날 것 같아. 4개 만 원 주고 샀으니 망정이지. 역대급으로 추천 못 드립니다 이거. 자 그래서 결론. 중국의 양식은 지금 다시 생각해 먹었습니다. 아아. 근데 사업성이 없어. 미안합니다. 아휴 정신 못 찾아야겠어 나 이거 먹고 아. 투구탕! 마시 없다! 마시 없다 이거! 아휴... 자 저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행복합니다. 자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서도 그랬지만서도 수빙수는 오늘도 수산시장에서 행복했다. 자 발 다져줬습니다. 자 발에서 비린내 진짜 겁나갑니다 지금. 미치겠습니다. 택시 타고 갈 건데 너무 민폐해요 사장님. 자네도. 나는 괜찮아. 난 고비 있거든요. 비린내가 너무나요 발에서. 어떻게 하실라 그래. 어떡해요 그러면은요. 어떡해요 그러면요. 양말도 버렸어요. 양말을 멈추기같이 왜 신고 왔는지. 투구개보다 비싼 양말. 축할게요. 지금 그만해 죽겠습니다. 아수로세마스 재미있게 신나게 그만! 롯데마스 그만! 줄 수 없다 마. 식재료 사야 될까 아이가. 안녕하세요. 김건미세우입니다. 옛날 일정 한 4년 전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저보다 팔이 길었던 새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구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때 당시. 여기 지찬에 깔렸네. 마트에 팔아버리네. 한국에서 랭동 아니고 저는 구할 수가 없는. 돈 좀 내주겠습니다. 이름 하얀. 똥 새우죠 똥. 똥깡쌈. 산장 새우장 하라는 것 같은데. 이건 간장 새우장 하라는 거네. 깡쌈 새우쌈. 키로 6에서 8마리인데. 키로 3만원. excuse me. 똥. 똥깡쌈. 우와. 왼손으로 마셔버리시네. 10마리 했는데 1.26kg. 친절하게 또 넣어주셔. 거기 안에다가. 잠깐만. 오케이. 괜찮다. 똥깡쌈. 똥관상? 관상이 똥이라는 거 아니에요? 관상. 똥관상이시네 진짜. 똥관상이시네. 진거미세우 관상이시네. 똥관상이시네. 진거미세우 관상이시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 오셨어요? 갖고 왔습니다. 진거미세우. 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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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똥관상. 거의 4년 전. 그때는 냉동으로 했었거든요. 와 오늘은 신공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더 커요. 이야. 미칫다리 미칫다리에요. 그때 당시에 냉동은 이런 수염도 별로 없었거든요. 다 잘려갖고 와가지고. 원 투. 줄 세워 줄 세워. 우와. 이야. 와 개멋있다. 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산물은 바로. 베트남 진거미세우입니다. 키로당 6에서 8미라고 하면은. 이 한 마리가 그진 150g 정도. 80만동 정도 줬습니다. 4만원이죠. 한 마리 4천원. 머가리가 엄청 크잖아요. 이 새우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장이 진짜 겁나 맛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웠을 때 얼마나 맛있을지. 그거 한번 비교해보고 산지에 왔지 않습니까? 새우하면 뭡니까? 진거미세우. 장거미. 그럼 진짜 제발 이렇게. 어우. 조금 그렇네. 왜요? 아우. 푸른색의 기다란 팔을 갖고 있다. 진거미세우의 특징이잖아요. 먹이 활동도 하고요. 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런 걸로 또 공격도 한다고 합니다. 이 근육이 생각보다 세요. 약간 그 갈퀴 꼬마깜짝이야. 갈퀴가 지금 살짝 날카로워. 아플 것 같아. 꿀도 겁나 멋있게 생겼어요. 이거야말로 지금 약간 갑진년의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청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크다 보니까는 즉사를 먼저 시켜줄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요런 애들만 조금 없애주고. 어 근데 이거 뜯다 보니까 있잖아. 긴 다리가 맨 앞에 있는 다리가 아니라 두 번째 다리네요. 한번 오픈을. 둘 셋. 짜잔. 와 진짜 크리미할 것 같다. 열어서 바로 꿔줄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수염도 좀 없애고. 모래주머니 있을 거 아냐? 모래주머니는 좀 씁쓸이 하거든요. 좀 빼주세요. 이거 동도 빼주세요. 바다새우처럼 보일지 몰라도 얘는 민물새우입니다. 살코기는 진짜 쫀득 그 자체에. 어머 살코기 움직이는 거 봐서. 얼마나 싱싱한 게 이게. 진거미새우들이요. 민물새우라고는 하지만 쌀랑기에는 알을 낳으러 바다 근처로 나간대요. 어집짜리하고 맛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내 피셜? 4년 전에는 몰랐는데 진거미 그 송이 있대. 진거미 탈영이라고. 아따여봐라 진검아 내 돈 성냥 내놔라 내 눈썹을 비어다가 내 집 장만해보련다 내 눈알을 비어다가 와 근데 너무 무서워요. 아 빛 독촉에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주체가 몸이라도 베이블베지 빼올카라. 빚을 갚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새우 장룡 손질할게요. 이빨을 빼면서 모래주머니 같이 빼줄게요. 이렇게 잘라. 멋진 다리 냅둬. 수짜리기 없는 낙엽 잘라. 끝. 끝. 4마리 구워 먹을 건데 2마리는 오리지널. 2마리는 갈릭버터. 미리 만들어 놓은 갈릭버터입니다.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라버려 그냥 이렇게 발라버려. 아우 가자 미치겠다. 한식 미니빠 줄게요. 절임간장 레시피 여기. 침수. 물. 이거 완전 밥간장이에요. 마늘 고추 간장. 비율 맞춰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덜 되면 이제 수고 인 워라. 마늘 더하. 파 겁나 크죠? 더하. 앗 더하. 쓰땅 더하. 보일드. 10mm 지났습니다. 오픈. 오 예아. 와우. 겁나 맛있겠습니다 이거. 나 이대로 그냥 못 먹어. 살금 7. 어. 살금 7. 내장이 기가 막혀. 익으면서 그냥 크림화가 내버렸어. 이거 오리지널부터 갈게요. 와. 살코기도 살코기인데 내장 진짜 미쳤지. 성게알 운이 들어갔어. 오 뭐야. 다리에도 살코기 맛 좀 있다 야. 이야. 이거 살코기 오동통. 그냥 먹을 수 없죠. 내장 찍어 먹어야겠죠. 와 이거 괜찮아? 먹고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맛있어서? 진검의 새우 오봉구이 오리지널르. 바로. 와. 고소함에 극치다 극치. 와. 근데. 소금 뿌려먹으면 더 맛있겠다. 이야. 이거지. 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거. 아 좀 칠하게 갈게요. 네. 네. 와. 와 살코기가 진짜 맛있다 이거. 식감이 너무 좋아. 쫄깃이네요 쫄깃. 이야. 버갈 버갈. 이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내장도 같이. 진검의 새우 버터갈릭 맛. 패럴립. 내장이 더 고소해. 와. 어떻게 살코기가 이러냐. 한번 먹어보면 안 되냐. 진짜 살코기가 너무 맛있어. 난 지금까지 먹은 새우 요리 중에 단연 최고예요. 간장 새우 장면 어떻게 되냐. 죽겠지 그냥. 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번 찔리기 할래. 가위바위뽀. 아이씨. 가위바위뽀. 찔. 가위바위뽀. 아이씨. 가위바위뽀. 아이씨. 자 다 끓였고요. 오케이. 지금 식혀 죽었습니다. 다 간장 다 식었습니다. 집어둬 줄게요. 이렇게 넣고. 오케이. 내일 다시 올게요. 문 열렸네. 문 열었다. 난리 났네. 잠 나렸다. 간장을 오늘 끓여야 되는 날이거든요. 이제 그 박테리아. 디스토피아. 그런 것들. 다 사멸시켜야 되거든요. 박테리아 다 대보내. 대보내. 그렇죠. 부렁지 맛 나겠지. 그래 주겠어. 어 그래도 괜찮다. 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충분히 잘하자. 자 오늘 밤에 한 번 묶어줄게요. 별로다. 방량이 되었습니다. 한 24시간은 봐줬습니다 지금요. 너무 안 들어갔네 이거. 아우 나 진짜. 딱 베트남 마지막으로 딱 먹고 가야겠다. 아이고 참. 아침 조식. 신검이 새우장 덮밥. 어 덮밥. 어 오케이. 어 좋다 오케이. 내일 아침에 조식에서 가요. 야 이렇게 지금 변해졌습니다. 어제부터 색깔이 확실히 입혀졌죠. 오케이. 통째로 올려버리지 이렇게. 팔이 길긴 길다. 끝. 하아악. 간장 진검 새우 터팟. 안선. 자 무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잘 익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열어주면 이제.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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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이렇게. 어 완전히 크림이야. 어우 두번째 거 좀 노랗다 이거는. 야 노랗다. 새우 썰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무복해요! 아 저 식감 미쳤다. 와 진짜 맛있는데? 간장 소유가 최고야. 계란도 삭 해가지고. 7시 40분간 비행 타거든요. 아주 고통할 것 같습니다. 살이 또 달달하네. 내장이 진짜 그냥 크림이에요. 아침밥은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여? 출근하는데 한국으로. 음식을 다 마ively 같이 먹었어요. 식감이 미쳤지? 새우살이 하삭하삭거려. 김치다, 김치. 이렇게 한 번에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김치까지! 한입만! 간장 너무 맛있다. 아 여기 간장 맛있네. 한국에서도 정리하는데 혹시 마라탕 파나? 1시간 20분만에 정리해야 되니까. 끓이고 있을 때 타야지. 테크아웃하면 되지 않나? 뛰어가면서 먹게. 마지막으로 이제 횡이 벗어낼 때 그때 이제 타는데 고명할 때인데 징거미 새우장으로 베트남의 해산물 여정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신기하고 징그럽고 베트남 음식들도 너무 맛있었고요 혹시 베트남 오실 일 있으시거나 하면은 꼭 징거미 새우는 한번 롯데마트에서도 파니까요 사서 드셔보세요고요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 한 공기 다 했습니다 저희 빨리 준비하고 가야 돼 출근 준비할게요 완전히 완전히 러프하다 지금 상세히 러프해 아휴 이거 비행기 티켓 챙기고 비행기 티켓? 참 좋아 가만 봐주셔서 가만 신자오 다음 여행도 신자오 비행기 버츄민 바이 가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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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쐈습니다 자 잘 지내고 갑니다 아 아 오늘 저녁은 뭐 먹었나 언제나 뭐 먹냐 아니 저녁 아무것도 없냐 어? 아무것도 없냐 야 앗 그래도 에너지 뭐 하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 바로 쥬오악!! 아..에..예본가? 하하하하하하